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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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하러 왔습니다. 이제 가보겠습니다. 아무도 없는 고요한 매장이에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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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사라지지 기름 고춧가루 고춧가루 아메리카노랑 플레이베이글이요? 네 오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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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튀김 팽이버섯 팽이버섯 고춧가루 맛있게 먹어 저의 첫 손님, 저의 아버지입니다 오늘 정리할 물건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들어온 것 중에 보여드릴 수 있는 물품입니다 얘는 저희가 사용하는 원두 얘는 커피 스토퍼예요 보통 테이크아웃 해가시는 분들이 뚜껑을 막으려고 사용하는 거고요 얘는 크림치즈, 그리고 얘는 우유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습합으로 만들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첫은 주인공은 이렇게. 어느 쪽. 이렇게. 그래서. 고춧가루 조기 고춧가루 고추 다진마늘 절약 절약 설탕 양파 남은 양념을 끓이고 남은 양념을 제거 양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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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아 양념을 삶아 양념 양념 오늘 아침입니다. 길에 있길래 챙겨왔어요. 아침입니다. 길에 있길래 챙겨왔어요. 아직도 안 낭일 줄이에요. 또 게시에서.. 코로나 때문에 주말 손님이 많이 떨어져서 굉장히 한가한 편이에요. 진짜 자영업하시는 분들 다 너무 힘들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지금 관절이 아까 요리를 구입했는데요. 밥을 주문했어요. 밥을 주문했어요. 오늘 정말 역대급으로 오픈 물품이 많이 들어오네요. 와 이걸 언제다 정리해. 도둑은 재료들을 넣어도 너무 커요. 물기와 함께 넣을 것도 적어 줍니다. 그리고 곯이 낫더라구요. 고춧가루 오메 입구고 앤 방금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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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에서 이렇게 걸어가면 있는 위치에 있어요 이거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지금 친구가 주문한 원두를 소장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저희 내장에서 사용하는 원두인데 평소에 사가시는 분들이 진짜 많을 정도로 인기 많은 원두에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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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품 아닌가요? 여기 왜 구멍이 뚫려있죠? 공기가 찼을 때 빠져나가야 용기화양이 유지되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이게 250g인데 그럼 잔으로는 몇 잔이 나온 게 아닌가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에겐 고춧가루